처음 사용하는 카드를 두 번 오버클럭 합니다. 슬하하하하 슬하하하하 이 카드 오버클럭 기본 효과를 사용하기 전까지 25% 증가 시킵니다. 150 그래도 구체 있네? 불가침을 잃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피해를 줍니다. 아 아 아 아 아 버린 카드 더미 맨 위에 있는 카드를 가져옵니다 오블더미와 버린 더미를 바꿉니다 골드를 잃습니다 조준이면 취약을 얻습니다 10댐이면 너무 약한데 2댐이면 더 잘 3댐이면 더 잘 얌 아니? 서치라이트를 한번 강화합니다 데이터디스크 같은 건가? 우클릭으로 카드 효과를 변경합니다 아 이거 그... 우어어 나오면은 바로 납작해지겠는데 앙프그라블라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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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반승 대상이 받는 모든 피해가 3증가합니다. 대상은 7체력을 잃습니다. 전투중인 적 하나당 반사를 이었습니다. 피해를 7주고 다른 무작위 적에게 7줍니다. 피해를 7줍니다. 이번 턴 동안 사용한 공격 카드당 비트를 영상합니다. 비트다 비트. 이 카드가 추출되면 방어도를 얻습니다. 비트다. 억 다음 턴에 에너지를 하나 얻고 한 장 더 뽑습니다. 와 또 풀갱어 핀을 두고 서치라이트를 영창합니다. 다른 강화 보기 수수강화 뭔데? defeated 도가 흥 킴치 킴치 동작 방어 돌을 팔 다음 턴에 팔 취향에 1조준 1 부르기 2장 겹침 2장 겹침 똑같이 왜 되귀여 이거 왜 이렇게 약한? 안사 치리면 14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약화 제대로 적용되네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공격 카드의 비용이 2번 턴 0입니다 뭐지? 개 좋은 거 아님? 좋은 공격 카드가 별로 없나? 안사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어? 6강령의 파일드라이버 갈김 1리에 3번 턴 1리에 3번 턴 2리로 5강령의 파일드가 대부분 턴 2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보카도 집어던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 때문에 서순 중요해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6방어 떠글링 5위원 5위원 키맨 있는데 아닌가 오존 흘려보내기 한번 쓰면 사라지는 가시에요. 가운데 파일드라이버 꽂으면은 양옆에 담았겠네. 아니네 알은 무작위적이구나. 까까 까까 이번 턴 이번 턴 동안 방어도를 잃으면 다음 턴에 그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한 턴 안 맞으면 바리케이드 아니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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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t 안보니 아니 Point 이번 턴 이분 일보손 내려 찍는 말은 이제는 어,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게임 마법쟁이 저런거 잡기 좀 힘드네 깨시 11개다 근데 안 때린다 나쁜놈 아니 깨시인데 안 때리니까 효과가 없네 때려 봐 인마 가시 15개 가시 23개 버젓 피해를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공격한 대상에 그 피해를 모두 돌려줍니다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버리고 4장을 추출합니다 조개화석 방위 버전 럭키화석 개꿀 2 추출할 때마다 한 장의 카드를 추가로 추출합니다 개굴 2 종이 개굴 2 추출할 때마다 오버클럭 합니다 카드 3장 뽑는 아드레날린 상위호환 카드 남은 에너지가 있다면 방호도를 치렀습니다 뭐야 저게 쓰레기인데 뭐야 개굴 남은 에너지 지단에 프레임 어우 방어도 봐 모든 카드를 한 번, 한 번, 한 번 흘러갑니다 뭐야 이게 왜 삼코야 쓰레기네 이거 이리 구해줘 베노삼 버퍼가 아니네 좀 아쉬운데 베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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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막아서 빠진다 펜터그래프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두번 오버클러 갑니다 고사 아싸 자기 카드 연막탄 필요 이거 오버클럭 한번 해도 숫자 안바뀌는 카드들이 너무 많네 힘을 오감수 시키고 약화를 부여합니다 다음에서 사용하는 카드 한장을 두번 오버클러 갑니다 벅직은 벅직은 비밀 안바뀌 아싸 icker 오..괜찮은가? 저 파워 카드가 투사 잡을땐 되게 좋네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무기는 아닌 것 같긴 해 폭탄 실패 아마.. 그녀의 가슴이 퍼보를 에너지 두개로 강화했으면 더 편했을텐데 핫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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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난듯 화장실 좀 갖다올게요 약화를 3받습니다 적선 체형의 피해를 4만큼 3번 줍니다 괜찮네 와 북칼 소멸이네 근데 선물을 3번 영창합니다 카드를 뽑습니다 2코 6드로? 발현 안하면은 드로 계속 받는거니까 구체 안쓰는 덱에서 좋을거 같은데 지금 구체 엄청 쓰는 덱이라 별로일 듯 칭칭아 며옹 아니 파워카드 화상에 터지는 칭칭아 모코코 또 화상에 터진다 나은겜 칭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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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개구리인거 같은데 아니 개 쓰레기인거 같은데 비트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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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승천 오버클럭에서 에너지 오르는 게 있나 반사를 오었습니다 램 업그레이드 축전기랑 조각보험이 합쳐졌어 축전기랑 호박은 호박은 계속 막을 수 있네 안녕하세요 암종 뗐다 붙였다 레오리쿠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무 터보 도준을 산부여합니다 이틀을 영창합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카드 한장을 두 번 오버클러 갑니다 음 음 더 많은 구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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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수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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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수수수수 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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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갓 갓 갓 뭐지? 비트, 바이트, 바이트 인가? 비트,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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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비트, 바이트 비트,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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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